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바이 말고 다른 전지사 네 번째 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다른 강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처음 보시면요. 너무 쉽죠. He was married to an actor. Be married to 하면 누구와 결혼했다죠. 즉 an actor married her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I married them.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내가 그들과 결혼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부 다쳐죄? 다쳐일부지? 뭔가요 이거? 이때 I라는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서양에서는 보통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 성당에 이런 분들이 주례를 서거든요. 그래서 성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I married them. 그러면 내가 그들을 결혼시켰다. 그리고 수동이 되면 they were married by m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고요. 능수동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Jane was married into a prominent family. 일단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be married into를 쓰게 되면 결혼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즉 이 경우는 into를 쓰게 되면 가문으로 결혼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는 prominent family married Jane.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능동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동이 더 자연스럽죠. 자 prominent라는 건 기본적으로 pro가 앞으로라는 뜻이고 minant가 산이라는 원을 가져요. 산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유명한 가족, 사회적으로 저명한 가족, 딱 이름만 되면 아는 가족과 결혼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세 번째 문장은요. Jane was involved in the traffic accident이죠. be involved다 하면 전시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뭐에 관련되다. 거기에 연루됐다.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즉 교통사고 당했답니다. 결국은. 교통사고 일으켰다라고 잘 안 하죠. 당했다 우리말로도 하는데 영어로도 거의 수동이 많이 그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the traffic accident. 그 교통사고에 관련됐다. 즉 당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be used to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과거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 다룬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get up early 하는 것이 일찍 일어났는데 이때 to라는 것은 전치사라는 것의 to예요. 우리가 to 부정사라는 to가 있잖아요. 그것은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데 전치사로서의 to는 어디에 익숙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성을 갖는 느낌이 좀 강한데 일찍 일어나는 쪽으로 익숙하다. 이런 식이에요. 영어적으로는. 그런데 좌우간 be used to ing 또는 명사를 쓰게 되면 어디에 익숙하다. 여기에 by를 쓰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by 말고 다른 전치사 네 번에 걸친 시간을 가져봤고요. 물론 저희 강의 전반에 걸쳐서 다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반복이 될 것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수동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미 그 한 문장이 나왔지만 그 문장들을 따로 추려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